다시 실을 잡아주세요 3단과 4단은 기둥으로 쓰일 사슬코가 하나씩만 들어가요 접코에 핀을 집어주세요 이제부턴 짧은뜨기로 진행할거에요 찔러서 한가닥 깨주고 감아서 남은 두가닥을 빼주세요 다시 찔러서 한가닥 빼주고 감아서 두가닥 빼주세요 세번째 짧은뜨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여드릴테니 천천히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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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을 시작하기 전에 핀을 뽑아서 시작하는 코에 끼워주세요 똑같이 24코를 떠줄게요 영상은 잠시 멈춰놓고 만들어주세요 24코가 완성되었으면 다시 세어보고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